안녕하세요. 한양을 보라 오늘의 DJ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세상을 행복으로 위로하는 시인 나태준님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웃음짓게 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을 보라는요. 한 달에 두 번 방송되고요. 한양인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할게요. 한양대학교 구독 누르고 보아야 예쁘다. 좋아요는 사랑스럽다. 여러분이 그렇다. 제가 전해드리는 시입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겠죠? 오늘도 한양을 보라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파수 채널H 한양을 보라고요. 저는 DJ 제리 정재희입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여러분 2021년 신입생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21 학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친구들도 21을 알긴 알겠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만남, 새로운 친구 듣기만 해도 새로움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참 설레는데요. 오늘은 누구보다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21 학번 아기사자들을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유튜브 이벤트, 바로 문제로 준비해봤습니다. 2월 24일,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 입학식 잘 보셨나요? 많은 한양 동문들이 입학식 자리를 빛내주셨죠? 근데 저는 특히 김종량 이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목표인 교전실세봉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교전실세봉의 의미 잘 알고 계신가요? 교, 교양인입니다. 전, 전문인입니다. 실, 실용인입니다. 새, 세계인입니다. 마지막 봉, 봉은 무슨 단어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3월 19일까지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교전실세봉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입학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1년 자랑스러운 한양인이 된 우리 투애니원 학번 아기사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게 된 김민서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서 학생. 먼저 한양 동문이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한양대학교에 합격하신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고등학교 시절부터 꼭 오고 싶었던 한양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 동기와 선배분들과 함께 좋은 대학생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안에서 민서 학생이 생각하신 꿈 모두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취업이면 취업, 창업이면 창업, 학업이면 학업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가서 문만 두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인터뷰에서 종합전형으로 합격하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양대학교 22학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에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부를 준비하면서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물론 진로, 봉사, 동아리, 활동 부분에서도 본인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 시간이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을 잘 담아내고 있는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과목에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영어 기고문을 읽었다면 사회 시간에는 좀 더 나아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종차별에 대한 수치를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연구 방식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저의 깊이성과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세특이라. 역시 괜히 한양대에 합격하신 게 아니네요. 그럼 가장 관리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있을까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성적이 가장 관리하기 어려웠는데요. 저희 고등학교의 전체 정원이 적기도 하여서 제가 선택했던 과목 중에서는 정원이 18명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는 영어, 사회, 중국어 등 제가 관심 있는 언어 국제 분야의 학과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과목의 높은 성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성적이 부족하게 나오는 과목과 같은 경우는 교과 세특이나 다른 방과 활동을 활용하여 그 과목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민수 학생 답변에서 얼마나 어려웠을지 또 얼마나 노력했을지가 느껴지네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팁이나 관리 비법들이 있다면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진로가 일정하지 않아서 고민인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1학년 때 정한 진로를 바탕으로 3년 생기부를 채워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국제언어봉사라는 키워드로 제가 하고 싶은 분야의 탐구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융합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개발협력전문가라는 구체적인 진로는 3학년 때 정하였고 관심사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이유 있는 생기부를 채워나갔기 때문에 학과를 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학과가 나의 생기부를 좋아할까? 라는 접근법보다는 이 학과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또는 관심있는 분야의 진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는 접근법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누가 아기 사자라고 했습니까? 민서 학생은 자랑스러운 한양인입니다. 참 자랑스럽네요. 그러면 신입생 한양인에게 묻습니다. 캠퍼스 로방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중식돼요. 과 동기와 과 선배님들과 함께 과장을 입고 같이 한강을 가거나 경치 좋은 곳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이 고등학교 시절 로망이고요. 시험 기간에는 동기들과 함께 도서관이나 과방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저의 로망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진짜 대학 캠퍼스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벌써 한양을 보라에 출연하셔서 저 DJ 제리도 만났고요. 네 한양대학교의 자랑 백남학술정보관은 정말 어메이징한 곳입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및 휴게 공간까지 갖춘 곳이니까요. 꼭 로망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희망의 종이비행기에 남길 한양인의 다짐을 말씀해 주세요. 한양대학교에서 전공과목 뿐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공부를 학습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좋은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밑에서 많은 좋은 말씀을 배워서 저 또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여 한양을 빛내겠습니다. 네 민서 학생의 한양인의 다짐은 제가 대신 종이비행기에 담아 날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신 다짐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한양인은요. 논술 전용으로 한양대학교에 합격하셨다고 하는데요.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후배님들은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외고를 졸업하고 올해 논술 전용으로 한양대 정보시스템학과 21학번 새내기가 된 백성빈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빈 학생. 자랑스러운 한양인이 되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양대학교에 합격하신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합격한 기분을 말하자면 당연히 매우 기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랜 기간 오고 싶어했던 과라서 더욱더 좋은 것 같네요. 나중에 제가 논술로 붙은 얘기를 더 자세히 해야겠지만 원래는 정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논술로 붙어서 그런지 더욱 인상 깊은 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오고 싶었던 과에 합격하셨다니 예상치 못한 기쁜 결과는 언제나 큰 행복으로 다가오죠. 일단 시작부터 꿈 하나 이루셨고요. 답변 중에서는 정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논술로 합격하셨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 논술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원래 저는 논술로 오려던 건 아니고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술은 정시에서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를 대비하려고 선택했었습니다. 워낙 선생님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논술은 로또 전형이다, 논술은 준비가 가능한 전형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논술은 로또 전형이다? 에이, 그럴 리가요. 제가 봐서는 분명 성민 학생의 준비되어 있는 실력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럼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하신 걸까요? 정시 위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따로 논술 학원이나 과외, 인강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과 특성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논술의 본질은 올바른 독해와 논리 정연하고 깔끔한 서술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 1학년 때부터 토론 동아리와 모의 유엔 동아리의 이론으로 평소 논리적인 주장문 쓰기를 훈련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고등학교에서 진행했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신 거군요. 모의 유엔 동아리라 이름부터 아주 흥미로워 보이는데요. 그럼 논술 전형에 관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생분들에게 이렇게 준비해라 하는 팁이나 구체적인 논술 방법을 설명해 주실까요? 수리 논술의 경우는 수능 준비나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이 이미 정해진 수학 문제와 다르게 제시문 논술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정해진 답은 없어도 정확한 답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글쓰기 실력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성장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부터 꾸준히 토론 같은 학교 활동을 하며 글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소한 팁이긴 하지만 쓸말이 적다고 지나친 수식어를 사용하거나 문장을 느려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이 조금 짧더라도 논리적이고 제시하려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와 우리 21학번 아기사자들 왜 이렇게 멋있나요? 이건 진짜 아기사자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 한양 동문입니다. 저도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성민 학생 21학번으로서 캠퍼스의 로망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웹툰을 통해 캠퍼스 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하면서 꽤 많은 로망이 생겼었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대학 가면 놀 수 있다.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긴다. 이런 것들요. 말해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MT가서 술도 마시면서 침묵 다지고 수업 중간에 비는 시간은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떠들고 가끔은 동아리실에서 낮잠도 자고 시험기간은 중앙도서관에서 밤새 가면서 공부하는 것 같은 사소한 로망들이 꽤 있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등교하거나 동기들과 만날 일이 적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진짜 아쉽겠어요. 그래도 말만 들어도 이 몽글몽글한 풋풋함. 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 로망 다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사자로서의 각오와 포부 한번 들으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그닥 성실한 성격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우선 시작하면 모든 끝을 보자가 제 신조이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서 한번 끝을 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각오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학점 잘 챙기고 고등학교 때에는 내신 챙기랴 생기부 챙기랴 입시에 치여사느라 하지 못했던 다양한 동아리 활동, 학회, 공모전도 나가면서 대학 생활을 최대한 즐기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백성빈 학생의 멋진 각오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소중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캠퍼스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신입생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잊고 지냈던 새내기의 풋풋함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를 꿈꾸며 힘든 입시생활을 하고 있는 예비아기사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두 열심히 준비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희망의 종이비행기 이벤트로 많은 분들이 한양인의 다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다짐한 마음 잊지 마시고 모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는 주파수 채널H 한양을 보라고요. 저는 DJ 제리 정재희였습니다. 오늘도 한양하세요. 바이러스 채널H 한양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